하하하하 시광 오늘의 퀘스트 박언웅 오늘의 퀘스트 박언웅 일단 준비한 중국어 인사 한번 해볼까요? 준비한 중국어 인사요? 그럼 먼저 해드릴게요 아 할 수 있어요 기대해 저는 박언웅 오 박언웅 맞아 근데 중국어 이름 발음 알고 싶어요? 네 표첸유 저는 표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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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오 남은화 안녕하세요 저는 표첸유 예!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표첸유 일단 건우한테 저희 중국 제로즈가 건우한테 궁금한 거 많이 있어요 일단 건우가 매일 꼭 하는 일이 뭐예요? 꼭 하는 일은 일단 매튜용을 안아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 습관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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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매치형이 안기거든요 그러면 매치형이 조그마하다보니까 제가 여기 쏙 들어와요 그러면은 귀엽더라고요 먼지야가 따뜻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튜용을 매튜용을 안아주는 거 같아요 난 몇 번 몇 번 본 거 같아 그쵸? 어 내가 안아줄게 오케이 응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응 둘이 엄청 스위치해 그렇지 이상해지는데 내가 옆에서 살짝 부끄러웠어 셋이 맞아 최근에 배운 중국어 있어 표천위 표천위 그럼 어 그거 도전하면 해볼까 우리 딸기경 하면서 너가 표천위하고 나는 장하오 오케이 응 답이 소개하자 나는 장하오 나는 표천위 표천위 네 표천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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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하오 셋 장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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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천위 하나 표천위 장하오 둘 장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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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오 재밌다 이거 괜찮았죠 응 발음도 아주 정확하게 했다 보다 너무 똑똑해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한국에서 아이스티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삥홍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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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키가 자주 먹더라구요 삥홍차 근데 삥홍차 한국 분들 다 거의 다 아이잖아 요즘에 마라탕 여행에서 맞아 마라탕 집에서 삥홍차를 많이 팔더라구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자주 먹었던 음료수인데 커지 커지면서 그거 안 마셔요 삥홍차 안 마셔요 한국 뭐 마셔요 그냥 차 차 맞아 학원형은 숙소에서 차 많이 마셔요 보이차? 보이차 보이차 말고 보이차? 보이차 보이차 최근에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보잖아요 오! 스트릿 우먼 파이터는 중국어로 뭐해요? 지에덤 뉘잔시 스트릿은 지에덤 지에덤 우먼 파이터는 뉘잔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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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우승할지 진짜 궁금해요 궁금한 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 더 있어요 권욱은 항상 왜 앞머리 계속 내리는 상태에요? 왜 내리는 상태냐고요? 항상 뭐 이런 거 요즘에 자주 안 하잖아요 아 그게 조금 어 무대 할 때는 조금 많이 넘기는데 그 이런 내추럴한 촬영을 할 때는 조금 덮는 거 같아요 이미지 차이를 좀 추가해 봐서 완전 매력 보여주고 싶었어요 요즘에 이런 그 약간 곱슬곱슬한 머리를 많이 안 해가지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귀여운 바콘을 더 좋아해서 뭐 제로즈게도 나에게도 애교를 한 번씩 하나씩 보여줘 중국어 애교를 할게요 중국어? 또또 아이 워 오 또또 아이 워 오 또또 아이 워 오 또또 아이 워 오 이렇게 또또 아이 워 오 오 오 많 imagem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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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 Cathzi 나한테 형한테요? 아니 다른 거 그 거 그거 그거 빼 тобой 그래 законч边 하나 둘 셋 都 seas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